충신을 구해준 은행나무 두 사람은 학문이 깊고 덕성이 높았답니다. 또한 임금을 잘 섬겨 충신으로도 이름이 높았지요. 나라가 망할 때가 되었는지 당시 조정에는 간신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틈만 나면 충신들을 모함하여 역적으로 몰아세웠지요. 간신들은 이색과 이승인도 내버려 두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이들은 임금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말하였어요. 전하, 이색과 이승인을 잡아드리십시오. 이자들이 나라를 뒤엎으려고 역적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색과 이승인이? 임금은 까물어칠 듯이 놀랐답니다. 이색과 이승인은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믿어왔거든요. 참으로 고얀 놈들이구나. 나를 배신하고 역적 모의를 해. 임금은 분노에 치를 떨었지요. 여봐라, 이색과 이승인을 당장 잡아드려라. 임금은 간신들의 말만 믿고 이색과 이승인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간신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수도인 개경에 두는 것이 불안하였지요. 이색과 이승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간신들은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답니다. 전하, 이색과 이승인을 귀양보내야 합니다. 개경에 놓아두면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내통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간신들의 상소를 받아들여 이색과 이승인을 충청도 청주 땅으로 귀양보내기로 하였답니다. 이색과 이승인이 귀양을 떠나는 날 백성들은 길가로 나와 통곡을 하였지요. 두 분이 귀양을 떠나시면 백성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충신들을 이렇게 귀양보내다니 우리나라도 망할 날이 멀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애통해하며 두 충신을 떠나보내었지요. 이색과 이승인은 이튿날 저녁 청주 관하에 닿았답니다. 청주 목사는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더니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어요. 길가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비를 피해 허둥대었지요. 벼랑간 웬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쏟아지지?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봐. 두레박으로 물을 쏟아 붓는 것 같아. 비는 금방 그치지 않았어요. 천지개벽이나 하는 듯 사흘 낮과 밤 동안 내리 쏟아졌지요. 청주 고울은 난리가 났답니다. 홍수가 나서 온 고울이 물바다로 변해버렸거든요. 집이 떠내려가고 산림도구들이 물 위로 둥둥 떠다녔어요. 청주 관하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물이 쏟아져 들어와 물바다가 되었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색과 이숭이는 어둠 속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물귀신이 되어버리겠소. 빨리 피신을 해야 하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피신을 할 수 있겠소? 우선 이 감옥에서 빠져나가 봅시다. 두 사람은 옥문을 힘껏 밀어보았지요. 그러나 옥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누구 없소? 옥문을 열어주시오. 이색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옥졸들이 보이지 않았지요. 관하가 물에 잠기기 시작하자 살길을 찾아 달아난 모양이에요. 이숭인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지요.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물에 빠져 죽을 것이오. 다같이 힘을 합쳐 옥문을 열어봅시다.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색과 이숭인과 함께 죽을 힘을 다해 옥문을 밀었답니다. 그러자 옥문이 부서져 나동그라졌지요. 이제 됐소. 감옥에서 나갑시다.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우르르 밖으로 나갔지요. 그리고 저마다 살길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색이 이숭인에게 말했답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면 좋겠소? 이숭인이 대답하였어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니 관아 밖으로 나가도 몸을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을 거요. 당장 급한대로 저기 있는 은행나무 위로 올라갑시다. 이숭인은 관아 마당에 있는 은행나무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그 은행나무는 크고 우람하였지요. 땅에 뿌리를 박은 채 하늘을 향해 가지를 뻗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은행나무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답니다. 관아로 물이 점점 차올랐어요. 나중에는 은행나무만 남겨놓고 관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지요. 이색과 이숭인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소. 이 나무가 우리를 구해준 거요. 그렇군요. 은행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물에 쓸려가 죽었을 터이니.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시간이 지나자 빗줄기가 가늘어졌지요. 날이 밝았을 때는 비가 그치고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어요. 이색과 이숭인은 나무 위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리고는 은행나무를 어루만지며 낮으면서도 따스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은행나무야 고맙구나. 네가 우리를 구해주었어. 이색과 이숭인이 갇힌 청주 관아를 비롯해 청주의 온 고울에 홍수가 났다는 소식은 임금에게도 전해졌답니다. 죄 없는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하늘이 노하셨나 보구나. 당장 이색과 이숭인을 풀어주어라. 임금은 신하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리하여 이색과 이숭인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요. 그 뒤 청주 관아에 있던 은행나무는 충신을 구해준 나무라고 하여 고울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때 심었던 배나무에 정호는 송강 정철의 고손자로서 학자이자 정치가였답니다. 그가 한창 공부에 몰두하던 시절의 일이지요. 어느 날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였어요. 너희의 이름이 좋지 못하여 과거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르는 대로 이름을 고친다면 반드시 합격할 터이니 즉시 고치도록 하여라. 잠에서 깨어난 정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 과거에 합격하고 못하고는 오로지 내 실력에 달려있을 따름이지 이름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 후에도 노인은 영거프 세 번씩이나 꿈속에 나타나 이름을 고치라고 재촉했으나 정호는 끝내 이름을 고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숙종 10년에 문과에 합격한 데에 이어 여러 벼슬을 거쳐 영조 1년에는 영의정에까지 올랐지요. 정호는 만년의 벼슬에서 물러나 충주에 살았는데 도승지 이형자가 임금의 명을 받들고 찾아온 일이 있었답니다. 이 형자가 정호의 집에 도착해 보니 마침 그는 가느다란 배나무 10여 그루를 밭두게 심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제 나무를 심어 어느 세월에 배를 따시겠습니까? 그때 정호의 나이가 여든이나 되었기 때문에 먹지도 못할 배나무를 심느라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는 뜻으로 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형자의 말에 정호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여러 해가 지났지요. 충청도 관찰사가 된 이 형자는 인사차 정호의 집에 들렀답니다. 정호는 간단한 술상에 큼지막한 배의 연아문계를 곁들어 내어왔지요. 이 형자가 먹어보니 참으로 맛이 좋은 배였지요. 맛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달고 시원한 배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하하, 이 배가 바로 몇 년 전에 내가 심던 작은 배나무에서 딴 것이라네. 자네는 내가 이 배를 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배를 먹기 시작한 지 벌써 몇 해째가 되었다네. 배를 한 입 베어물며 정호가 대답하였어요. 그는 아흔이 다 되도록 건강하게 장수를 누렸답니다. 이 형자는 자신의 도량이 좁고 성급했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고개를 숙여야 했답니다. 범인을 알려준 오동나무 잎 옛날 전라도 진도의 용두리 마을에 한 소년이 살았답니다. 소년은 날마다 선동리 마을을 지나 금산리 마을에 있는 글방을 다녔지요. 선동리 마을에는 오동나무집이 있었는데 그 집 마당에 큰 오동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붙여진 이름이었답니다. 오동나무는 큰 이파리를 단 가지를 담장 위로 길게 늘어뜨렸어요. 이 오동나무 집에는 월명 낭자라는 아름다운 처녀가 살았지요. 도량은 글방으로 갈 때 오동나무 집 담장을 끼고 뻗은 길을 걸었는데 어느 날 월명 낭자를 우연히 보고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도량은 오동나무 집 앞을 지날 때 꼭 담장 안을 엿보았어요. 월명 낭자의 모습을 보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월명 낭자와 눈이 마주치고는 날마다 한 번씩 월명 낭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도량이 아침에 그 집 앞을 지날 때는 월명 낭자가 마당에 나와 서 있었거든요. 월명 낭자는 도량과 눈이 마주치면 살포시 미소를 짓고 집 안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때마다 도량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월명 낭자도 나를 좋아하나 봐. 아, 내가 지나갈 때는 오김없이 마당에 나와 있잖아. 나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하고. 도량은 월명 낭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기와 눈이 마주치면 곧바로 집 안으로 사라져 말 한마디 건넬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량은 오동나무집 앞을 지나다가 멈칫 서고 말았지요. 월명 낭자가 오동나무 앞에 서 있다가 가지 셋을 꺾어 보이더니 손을 들어 세 번 흔들어 보이고 손 거울을 꺼내 앞뒤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도량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저게 무슨 뜻이지? 무언가 내게 전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월명 낭자는 금방 집 안으로 사라졌어요. 도량은 월명 낭자가 내놓은 수수께끼를 혼자 풀어야 했지요. 도량은 금방에 와서도 넋을 잃은 채 앉아있었답니다. 책을 펼쳐들면 눈에 보이는 것은 글자가 아니라 월명 낭자의 어여쁜 얼굴이었어요. 게다가 월명 낭자의 수수께끼 같은 몸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 공부에 집중이 안 되었거든요. 월명 낭자, 당신은 내게 무슨 뜻을 전한 거요? 난 머리가 나빠 도무지 그 뜻을 모르겠소. 도량이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때였지요. 훈장이 도량을 쏘아보며 호통을 쳤답니다. 네 이놈, 글을 잃지 않고 어디에 정신을 팔고 있느냐? 예, 저는 그저... 솔직히 말해보아라.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더냐? 훈장은 도량을 쏘아보며 다그치든 물었답니다. 도량은 무엇이든 숨기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아침에 월명 낭자와의 일을 훈장에게 솔직히 털어놓았지요. 훈장은 놀란 눈으로 글빵 도량을 쳐다보았어요. 뭐라? 이 녀석이 월명 낭자를 좋아한다고? 훈장은 서른 살을 넘겼지만 장가를 들지 못하였지요. 그에게는 짝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월명 낭자였어요.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만 있었답니다. 훈장은 질투 섞인 시선으로 도량을 보다가 짐짓 이렇게 말하였어요. 네가 참 한가하구나. 글공부에 온 힘을 쏟아야지 여자에게 한운을 팔아서야 되겠느냐?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 혼이 날 줄 알거라. 도량은 훈장에게 꾸중을 듣고 뒷머리를 긁적였지요. 도량은 집에 와서도 월명 낭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보이는 것은 월명 낭자의 화사한 얼굴이었어요. 도량은 입맛을 잃었지요. 저녁도 걸은 채 제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답니다. 도량의 누나가 그의 방을 찾아와서 물었지요. 너 무슨 일이 있었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 내게 솔직히 말해보렴. 누나, 실은... 도량은 머뭇머뭇하다가 누나에게 월명 낭자와의 일을 그대로 털어놓았어요. 누나는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너는 그까짓 일로 고민을 하니? 도량이 큰 눈을 더욱 크게 떴지요. 누나는 수수께끼를 풀었어? 이 바보야, 잘 들어봐. 오동나무 가지 셋을 꺾어 보였다고 했지. 그것은 자신이 셋째 딸이라는 뜻이야. 그럼 손을 들어 세 번 흔들어 보인 것은 뭐지? 그것은 자기 나이가 15세라는 뜻이지. 손가락이 다섯 개니까 세 번 흔들면 15잖아. 그렇구나. 난 몰랐네. 손꼬을 꺼내 앞뒤를 보여준 것은 무슨 뜻이야? 그것은 금음과 초하루 사이에 만나자는 것이지. 정확히 말하면 이달 보름날 밤이지. 그 집 담장을 넘어 그 여자의 방문을 두드리면 너를 만나 줄 거야. 글빵 도량은 얼굴빛이 환해졌어요. 누나는 참으로 용하네. 어쩜 그렇게 수수께끼를 잘 풀어? 잊어버리지 않도록 모두 적어두어야겠어. 도량은 벼루와 먹을 챙겨 종이에 모두 사실을 자세히 적어놓았어요. 그날부터 도량은 보름날을 애타게 기다렸답니다. 집에서나 글빵에서나 종이에 적어놓은 내용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었지요. 하루는 글빵에서 훈장이 무엇인가 열심히 보고 있는 도량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 녀석이 책은 읽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이야? 훈장은 도량에게 들키지 않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가 보고 있는 그를 몰래 훔쳐보았어요. 순간 훈장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답니다. 보름날에 월명낭자의 방을 찾아간다고? 훈장은 질투의 불길에 휩싸였지요. 두 사람을 보름날 밤에 만나게 할 수는 없어. 월명낭자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보름날이 되었어요. 훈장은 밤이 되어도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답니다. 너희들은 자리를 뜨지 말고 글을 읽고 있어라. 내가 돌아오기 전에 글빵을 나가면 안 된다. 훈장은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글빵에서 나갔답니다. 도량은 안절부절 못하였지요. 큰일 났네. 월명낭자에게 가야 하는데 한 발자국도 여기서 나갈 수가 없으니. 훈장님이 돌아오시면 늦게라도 오동나무집에 가야겠어. 훈장이 돌아온 것은 한참 뒤였답니다. 훈장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렇게 소리쳤어요. 훈장은 이제는 집에 돌아가거라. 어서. 도량은 제일 먼저 글빵 문을 나섰어요. 오동나무집을 향해 헐레벌떡 달려갔지요. 도량은 담장을 넘어 월명낭자의 방으로 갔답니다. 월명낭자 약속대로 내가 왔소. 도량은 낮게 부르짖으며 방문을 두드렸지요. 그런데 방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수줍어서 대답하지 못하나 봐. 도량은 이런 생각을 하고 슬그머니 방문을 열었답니다. 그 순간 도량은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월명낭자가 피를 흘린 채 죽어있었던 것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빨리 이곳을 피해야겠어. 도량은 얼른 방에서 나왔답니다. 그러나 그는 마당을 밟기도 전에 집안 사람들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누구냐? 도둑이야? 도량은 멀리 도망치지 못하고 붙잡히고 말았답니다. 그는 월명낭자의 방에서 나왔기 때문에 꼼짝없이 살인죄를 뒤집어섰지요. 그리하여 그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사형이 집행되는 날 아침이었지요. 고울사또는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창문을 통해 오동잎 한 개가 밥상 위로 날아들었어요. 사또는 깜짝 놀랐답니다. 이 무슨 괴이한 일이냐? 이 근처에는 오동나무가 없는데 부인이 사또에게 건너와서 물었답니다. 진지를 드시다 말고 무슨 말씀을 그리하십니까? 부인, 희한한 일이 벌어졌소.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오동잎 한 개가 밥상 위로 날아들는 게 아니겠소.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또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지요. 부인이 말하였어요. 오늘 사형 집행이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이번 일은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듯 싶습니다.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오일엽이라는 사람을 찾아 신문을 하십시오. 오일엽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오일엽은 오동나무 잎 한 개입니다.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는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것 같고 오동나무 잎 한 개가 사또 밥상위에 날아든 것은 범인 이름이 오일엽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흠, 알겠소. 부인이 말한대로 하리다. 사또는 사형 집행을 중단하고 오일엽이라는 사람을 찾아 잡아드렸어요. 오일엽은 바로 도령이 다니는 글방의 훈장이었지요. 사또가 신문을 하자 오일엽은 자신의 죄를 털어놓았어요. 보름날 밤 월명낭자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월명낭자가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화가 나서 그만... 훈장은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이 집행되었지요. 도령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이때부터 오일엽은 명판관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답니다. 어느 고울에서 사또가 판결을 잘 내리면 진도 오일엽 가려내듯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답니다. 나무 다발의 교훈 한 농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답니다. 형, 왜 내 물건을 가져간 거요? 아니, 내가 언제 니것을 손댔다고 생트집이냐? 너 말이면 다인 줄 아는 것이야? 형이면 다요? 왜 나한테 큰 소리야? 저런 버릇 없는 녀석 내가 오늘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주고야 말테다. 각오하거라. 세 아들은 번갈아 가며 툭하면 싸우는 게 일이었지요. 형제 간에 사이좋은 것이 으뜸이니라. 제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거라. 농부가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었답니다. 농부는 나이가 많아져 자기가 죽을 날이 머지않자 마음속에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쌓였지요. 저렇게 사이가 나쁘니 내가 죽자마자 멀리 뿔뿔이 헤어질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구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될 것인데. 깊이 생각하던 농부는 어느 날 아들들에게 나뭇가지를 여러 개씩 꺾어오라고 일렀답니다. 아부지, 여기 꺾어왔습니다. 농부는 아들들이 가져온 나뭇가지들을 한 대 모아서 다발이 되게 묶었지요. 자, 이것을 꺾어보거라. 농부는 마다들에게 나뭇다발을 주면서 말하였어요. 나뭇다발은 아주 단단해서 마다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농부는 나뭇다발을 풀어서 나뭇가지 하나씩을 아들들에게 주며 꺾어보라고 하였지요. 나뭇가지는 곧 힘없이 뚝뚝 부러졌어요. 이젠 잘 알았을 테지. 농부는 빙글에 웃으면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답니다. 너희들이 이 나뭇다발처럼 한 대 뭉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끼리 서로 싸움만 하고 있으면 이 따로따로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아주 쉽사리 꺾이게 되고 말 것이란 말이다. 네, 아버지. 잘 알겠습니다. 아들들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농부의 기장 나무 옛날 어떤 곳에 한 농부가 있었답니다. 봄이 오자 농부는 밭을 갈고 기장을 심었지요. 기장을 심은 지 얼마 안 되어 농부는 오랫동안 알아눕게 되었답니다. 남들은 애벌김을 끝내고 두 벌, 세 벌김을 멜 때에도 농부는 방에 누워만 있었지요. 농부는 속이 상하였어요. 남들은 세 벌김까지 메는데 나는 애벌김도 메지 못하고 앓고만 있으니 어떻게 하나. 그렇게 애를 먹이던 병이 차차 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들은 마지막 김을 메고 있었지요. 농부는 핏기 없는 하얀 손에 호미를 들고 비틀거리면서 기장 밭으로 갔답니다. 밭둑에 서서 밭을 바라보니 참으로 한심했어요. 나달은 보이지 않고 숲과 바랭이와 명아주 같은 풀들이 엉겨 메뚜기들만 뛰어다녔지요. 억센 풀 속에 겨우 기장 한 대가 있을 뿐이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푸른 호랑이 새끼칠 만큼 우거져 있고 이때 머리카락과 수염이 허연 늙은이가 지팡이를 짚고 농부에게 오더니 물었어요. 여보게 무알 중얼거리며 어정거리고 서있나 한심해서 그럽니다. 누워서 앓는 동안에 풀은 이렇게 가득하고 기장은 겨우 한 대밖에 없으니 이걸 매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나달도 사람을 믿고 살지 않소. 김은 매기 마련이오. 기장이 한 대라도 허술히 여기지 마오. 그 기장 한 대가 기장 나무가 될지 누가 알겠소. 늙은이는 이 말을 하고 자기 갈대로 갔답니다. 농부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등골에서 비오듯이 땀이 흐르고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프도록 쉬지 않고 열심히 김을 메었지요. 김을 맺더니 넓은 밭에 오직 기장 한 대만이 바람에 힘없이 납풀거리며 서 있는 꼴이 보기에도 한심하였지요. 그러나 외톨박이 기장은 자라고 또 자랐답니다. 여느 기장과 달리 엄청나게 키도 크고 대도 굵었지요. 농부는 더욱 열심히 기장을 가꾸었어요. 기장은 더욱더 크게 자랐답니다. 대가 팔뚝처럼 굵어지고 가지가 쭉쭉 뻗어나갔지요. 농부는 신이 나서 있는 정성을 다해 기장을 가꾸었어요. 가을이 되자 기장은 낫으로는 물론 도끼로도 찍어 넘기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아름드리나무로 자랐답니다. 또 쭉쭉 뻗어나온 가지에는 이삭이 어찌나 촘촘하게 박혀있던지 어깨가 덩실덩실 들썩이고 풍령가가 저절로 나올 지경이었어요. 농부는 기분이 좋아 싱글벙글하며 밖뚝을 왔다 갔다 하였어요. 이때 전에 나타났던 늙은이가 또 다가오더니 농부에게 물었지요. 낫을 들고 왜 어정거리기만 하오. 기장이 나무가 돼서 낫으로 어떻게 걷어들일까 궁리하느라고 어정거립니다. 익은 나다를 걷어들이지는 않고 궁리만 하고 썼으면 어떻게 하겠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내 떨어주리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든 채 기장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늙은이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로 가지를 밟았지요. 그러자 나뭇가지에서 나다리 와스스 하고 떨어졌어요. 대본의 기장이 정강이만큼 쌓였지요. 이만하면 되겠소이까 늙은이가 물었어요. 되고 말고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늙은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그리하여 뜻밖에도 부자가 된 농부는 그해 겨울을 편히 지냈답니다. 남들은 그 이듬해 농사 준비를 하느라 걸음도 받고 새끼도 꼬건만 농부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었지요. 이 일이란 부지런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복을 타고나야지. 나를 보게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나 복이 굴러 들어와야지 부자가 되는 것이야. 봄이 오자 농부도 전처럼 밭에 기장을 심기는 심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되어 남들은 이마에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건만 농부는 단 한 번도 밭에 나가지 않고 정자나무 그늘 밑에 누워서 낮잔만 잤답니다. 두고 보러지. 농설은 나처럼 해야 하는 것이야. 곡식 한 대를 갖고도 나달 나무로 가꿔야 하는 것이지. 마지막 김을 멜 때에야 농부는 호미를 들고 기장 밭으로 나갔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기장은 한 가운데 한 대만 있고 밭은 온통 풀천지였지요. 그러나 농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뻤답니다. 복은 내 복이로구나. 작년과 같이 된 걸 보니 올해도 또 부자가 되겠구나. 어서 그 늙은이가 왔으면. 이때 머리카락과 수염이 허연 늙은이가 역시 지팡이를 짚고 헐헐 걸어왔어요. 왜 어정거리고 섰소. 올해도 알타가 김을 묵혔소. 농부는 차마 거짓말을 할 수 없었지요. 아니 그것이... 하며 머뭇거리다가 밭이 이 지경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하고 말하였지요. 김은 매기 마련이요. 잘 매주면 기장이 나무가 될지 누가 알겠소이까. 늙은이는 이렇게 말한 뒤 온대간대 없이 사라졌어요. 농부는 매기 싫은 김을 억지로 맺답니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복을 타고났단 말이야. 가을이 되자 농부는 낯을 들고 기장 밭으로 나갔어요. 생각했던 대로 기장 나무 한 그루가 온 밭을 덮고 있었지요. 농부는 자기 스스로 털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늙은이가 나타나기만 기다리면서 어정어정거리며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서 있었어요. 올 때가 됐는데 왜 안이 올까? 저녁때가 가까워 오는데도 안이 온다? 복은 내 복인데 안이 올 리가 있나? 이때 그 늙은이가 또 나타났지요. 농부는 반가워하며 늙은이에게 말하였어요. 노인장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시오? 이 기장 나무에서 어떻게 하면 기장을 털어갈 수 있을까요? 또 털어주실 것이지요. 다 된 나다를 나무라고 못 털어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 네, 또 털어주리다. 늙은이는 지팡이를 가지고 기장 나무 위에 올라섰어요. 늙은이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발을 구르자 기장이 와스스 떨어졌답니다. 이번에 기장이 정강이만큼 높이 쌓였어요. 이만하면 됐어, 이까? 조금만 더요. 늙은이는 또 한 번 지팡이를 휘두르며 가지를 흔들었어요. 와스스, 기장은 허리만큼 쌓였지요. 이만하면 되었어. 한 번만 더요. 와스스, 이번에는 가슴만큼 쌓였어요. 그래도 시원치 않아서 농부는 연방 소리를 질렀지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요. 소리 지를 때마다 연방, 와스스, 와스스 소리가 났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기장은 자꾸만 쌓였지요. 나달이 기장나무를 꼴깍 넘어서 더 털 수 없을 만큼 쌓였을 때에야 농부는 그만,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기장을 턴 뒤 늙은이는 말없이 어디론가 가버렸지요. 하루 저녁에 큰 부자가 됐다고 생각한 농부는 밤새도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달꽂이며 지게를 모두 얻어놓았어요. 모두 얻는다 하더라도 그 숱한 기장을 다 나르려면 며칠 동안 걸려야 할 형편이었지요. 이른 새벽부터 농부는 달꽂이며 지게꾼들을 모아가지고 기장 밭으로 갔답니다. 구경꾼들도 많았지요. 그 동네뿐만 아니라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구경하러 농부의 뒤를 따라갔어요. 농부는 더욱 으쓱해서 우쭐대었지요. 농사는 나처럼 해야 하는 것이야. 일 잘한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기장 밭이 가까워 오자 농부는 더욱 우쭐해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러나 기장 밭에 이르자 농부는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며 입을 딱 벌렸답니다. 기장이라고 믿었던 것은 기장이 아니라 잔 모래알이었지요. 농부는 모래알을 한 움큼 지어들고 그것을 들여다보며 부들부들 떨다가 말도 안 돼. 이건 기장이어야 하는데 하고 얼빠진 소리를 지르며 냅다 모래산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엎어졌어요. 사람들은 이 꼴을 보고 하하 웃으면서 폭타력만 하며 게으른 부리더니 거참 꼴 좋게 됐소. 에이, 이 일만 믿었네. 하고는 모두 뿔뿔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다시 살아난 팔정자 나무 아버지, 어서 나가요. 나팔 소리가 나는 거 보니 벌써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거예요. 달래가 아버지를 재촉하였어요. 낯이라도 씻고 가야 할 것 아니냐. 나팔 소리는 점점 크고 요란해졌지요. 달래는 참지 못하고 정자 나무로 달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목을 빼고 첨사 지나가기를 기다렸지요. 물렀거라, 비켰거라, 첨사 나으리나 합신다. 첨사 얼굴을 보겠다고 나간 사람들은 얼굴은커녕 말 다리만 보게 생겼어요. 웃고 있는 첨사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술 서너 말을 내려 맘껏 마시게 하라. 첨사 나으리만세. 사람들은 첨사 뒤를 따르며 소리쳤답니다. 이제 좀 살만하지 않겠나? 사람들은 듣던 대로 인심이 후한 첨사를 보고 한껏 기대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 바람과는 달리 날이 갈수록 살기가 힘들어졌지요. 말의 수를 더 늘려라. 첨사는 한양 높은 벼슬아치한테 재물을 주고 첨사가 되었답니다. 그러니 좋은 말을 빼돌려 이속을 챙겨야 했지요. 한 배에 한 놈만 나으니 도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조화인지 낳은 새끼들도 죽는다고 합니다. 잘 먹이면 되지 않겠느냐? 새풀이 나오려면 멀었고 건초도 바닥이 났습니다. 아무리 첨사의 명이지만 아전들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칩집마다 말먹이를 걷어들이라. 첨사는 막무가내었어요. 사람 먹을 것도 모자라 나물죽을 끓여 먹는데 말먹이를 내오라니 말이 됩니까? 달래는 낮에 뜯은 나물죽을 끓이며 투덜대었어요. 형편이 좀 나 진란가 했더니만 더하네 더해 하늘도 모심하시지. 달래의 아버지는 하늘만 탓하였어요. 고구마는 말이 먹고 사람은 나물죽이나 먹고 이게 말이 돼요? 달래는 달달한 고구마가 먹고 싶어 화가 났어요. 우리는 고구마가 남아있었으니 다행인 것이다. 도리 아범네는 낼 게 없어 곤장 맞고 다 죽게 생겼다더라. 달래의 아버지는 첨사가 있는 남쪽으로 침을 퇴하고 뱉었답니다. 네, 나갔다 올 터이니 먼저 자거라. 어디 가시는데요? 청자에 모이기로 하였다. 달래의 아버지는 마른 기침을 한 번 하고 집을 나갔답니다. 목정리 사람들은 일이 있을 때마다 팔정자 회화 나무에 모였어요. 회화 나무는 장정 서너 시 둘러야 겨우 안겼지요. 여덟 개 가지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석가래처럼 뻗어 팔정자라 불렀답니다. 정자에서는 그 누구도 거짓말을 할 수 없었고 정자에서 결정한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였지요. 사람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저녁 숟가락을 놓자마자 정자로 나왔답니다. 고구마도 모자라 이제 보리에 콩까지 내라는 게 말입니까? 없으면 관하에 빌리라니요. 고리대금으로 이자에 이자가 양반 집채만 합니다. 기간 안에 못 갚으면 곤장을 맞아야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빚은 빚대로 갚아야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에 말이 사람보다 잘 먹고 피둥피둥 사리쩍 번들거리는 것이 하늘 아래 목장리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고약한 첨사가 가고 나니 더 고약한 첨사가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억울함을 앞다투어 말하였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달래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하였지요. 어쩔 도리가 없지 않은가 목장리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덕이 어른이 낮은 소리로 말하였어요. 나라님께 상소를 올립시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나라님 귀에 들어가기나 하겠는가 덕이 어른 말이 옳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마을 사람들이 달래아버지를 보았어요.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래아버지 얼른 말해봐요. 마을 사람들은 달래아버지가 좋은 생각을 내놓을 것 같았지요. 날마다 정자로 나와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것을 보여야지요. 첨사가 보고만 있겠나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머뭇거렸어요. 걱정 마십시오. 나무할배가 지켜줄 것입니다. 달래아버지 말에 사람들이 말하였어요. 그렇지 우린 나무할배가 있지 그날 이후 마을 남자들은 횃불을 들고 정자로 나갔답니다. 당연히 첨사 귀에도 들어갔어요. 달래아버지와 마을 어른 몇이 잡혀갔어요. 덕이 어르신이 곤장을 맞고 장독이 올라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이대로 물러서면 우리는 평생 말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잡혀가면 끌려가고 때리면 맞았지요. 첨사는 마을 사람들을 다 잡아 가들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정자에 모였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 이웃마을 전령도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점점 사람들 수가 늘어나자 첨사라도 더럭 겁이 났지요. 첨사는 머리를 굴렸어요. 흠흠 나무를 베어버리면 모일 곳이 없으니 다들 흩어질 것이다. 무식한 놈들 같으니라고 어디 산 것들이 양반을 첨사는 정자를 보수한다는 그럴싸한 핑계를 대고 목수들을 불렀답니다. 저 나무를 베어버리거라. 아이고 나으리 마을에 수호신을 배라니요. 무슨 화를 당할지 모릅니다요. 나무를 보수한다는 말만 듣고 온 목수들은 놀라서 말하였지요. 첨사가 도끼를 빼앗아 나무 옆구리를 내리찍었어요. 끄응 나무에 깊은 신음 소리가 났지요. 때마침 새때가 푸드덕 날아오르고 땅이 흔들리는 듯 하였답니다. 나무를 베지 않으면 내놈들 목을 뱀 것이다. 첨사가 칼을 빼들고 목수 한 명을 끌고 나왔어요. 목수가 부들부들 떨며 나무를 찍으려는 순간 도끼 자루가 부러지면서 목수의 발등을 찍었지요. 신이 노한 것이야? 신이 노했어. 목수는 반 미친 사람이 되어 달아났어요. 그 광경을 본 다른 목수들은 아무도 나무를 배려하지 않았지요. 어서 배지 못 배지 못할까? 첨사는 목수 한 명을 잡아다 목을 뱄어요. 겁에 질린 목수들은 마지못해 나무를 베었답니다. 나무요 나무요 도끼 들어갑니다. 나무를 내리찍자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번개가 치고 하늘이 우르릉 울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엎드려 빌었지요. 첨사는 더욱 날뛰며 목수들을 몰아붙였어요. 여덟 가지로 뻗어나간 우람한 회화나무는 밑동만 남았답니다. 첨사는 크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밤마다 나무에서 곡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어요. 밑동에서는 피가 흐른다는 소문도 돌았답니다. 그뿐 아니라 나무를 밴 목수들이 한 명씩 죽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소문 들으셨어요? 달래가 믿기지 않는 듯 물었지요. 무슨 소문? 장 목수 아재도 장에 갔다 오다 죽었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다는데 죽을 수가 있습니까? 나무 할배가 노했는 것이다. 이제 한 명 남았지 않느냐? 목수 아재들 다 객사 했다 아닙니까? 첨사 말이다. 첨벌은 첨사가 받아야 되는 것인데 목수들이 받은 것 아니겠느냐? 달래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하였어요. 첨사도 소문을 들었지요. 그래서 한양으로 떠나려고 부랴부랴 짐을 꾸렸답니다. 다락에 숨겨놓은 금은 보아며 말가죽을 꺼내려다 그만 떨어졌지 뭐예요. 한양은 커녕 반신 불수가 되어 똥오줌을 받아내게 생겼어요. 달래 아버지는 사람들을 다시 모았답니다. 체를 올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체를 올렸어요. 저 저것 좀 보십시오. 잘린 회화나무 밑동에서 파릇한 새싹이 올라왔어요. 여덟개 나뭇가지는 쑥쑥 자라 전보다 더 큰 나무가 되어 마을을 지켜주었답니다. 말하는 나무 김서방 어디 가나 어 한양에 간다네 한양 무슨 일로 한양을 가나 내 동생 한테서 편지가 왔네 한번 올라오라고 말일세 그래 거참 좋겠구먼 한양 사람들은 모두 깍쟁이라던데 잘 다녀오게나 난생 처음 가는 여행이라 한양 까지 잘 갈지 모르겠네 김서방은 친구와 인사를 하고 바삐 걸어갔답니다. 김서방은 보는 것마다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어떤 날은 길에서 만난 친구와 함께 가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혼자 가는 날도 있었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산 하나를 넘게 되었어요. 소나무 향기가 향기가 참으로 좋구나. 이 노란 꽃은 이름이 무엇일까? 김서방은 느릿느릿 산길을 걸었지요. 그런데 산속이라 그런지 해가 빨리 졌답니다. 김서방은 왠지 무서워졌어요. 푸드덕거리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거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놀랐지요. 아이고 다리야. 김서방은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 집은 보이지 않았지요. 한참을 걸어가던 김서방은 상수리 나무 하나를 발견했답니다. 야 나무가 정말 크구나. 이렇게 큰 나무는 처음 보는 걸. 나무가 어찌나 큰지 어린인 김서방도 안을 수가 없었답니다. 김서방은 나무주위를 빙빙 돌면서 구경하였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게 생겼을까? 김서방은 나무에 나있는 구멍 하나를 발견하였어요. 어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구멍이었지요. 옳지 잘 되었구나.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어. 나무 구멍에서 잠을 자게 되다니. 김서방은 상수리나무 구멍 안으로 기어 들어갔답니다. 구멍은 다리를 편하게 하고 누울 수 있을 만큼 넓었어요. 김서방이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답니다. 여보게 상수리나무 그동안 잘 있었나? 김서방은 깜짝 놀랐지요. 아이고 윗돌 버드나무 할아버지 아니십니까?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김서방이 들어간 나무가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응 다름이 아니라 저 아랫마을 황부자 집에 볼일이 있어가는 길이라네. 황부자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네는 못 들었나 보군. 황부자네 대문 옆에 커다란 버드나무 가 있지. 그런데 며칠 전에 황부자가 그 버드나무를 베어버렸다네. 아니 400년이나 된 버드나무를 베어버리다니요. 대문 을 더 크게 만들려고 그랬다네. 그 버드나무는 황부자 집이 지어지기 전부터 거기 있던 나무였는데 말일세. 저런 그런데 아마 그 버드나무가 할아버지 손자쯤 되지요. 그렇다네. 그래서 내가 지금 황부자를 혼내주러 가는 길일세. 황부자 집에는 딸이 하나 있지. 그 딸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할 작정이네. 죽은 버드나무를 위해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그 딸이 절대로 깨어나지 않을 걸세. 자네도 함께 가려나?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손님이 있어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잘 잊게 나. 김서방은 구멍 안에서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지요. 환하게 날이 밝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아랫마을로 내려갔답니다. 황부자 집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마을 가운데에 있는 큰 기와 집 이었거든요. 김서방은 황부자네 대문을 두들겼지요. 아니 이른 아침부터 누구시요? 나는 김서방이란 사람이요. 황부자 어른을 만나러 왔소이다. 우리 나리는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시요. 하인은 김서방을 마구 밀어내었지요. 좋소. 그럼 황부자 어른한테 딸이 괜찮냐고 좀 물어보시오. 하인은 황부자에게 김서방의 말을 전하였지요. 뭐라고? 별리 이상한 놈이 다 있구나. 황부자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래도 왠지 걱정이 되어서 딸 방으로 갔답니다. 얘야 그만 일어나거라. 아침 해가 높이 떴단다. 딸은 두 눈을 꼭 감고 세근 세근 자고 있었지요. 황부자는 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딸은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였지요. 황부자가 아무리 흔들어도 딸은 눈을 뜨지 않았답니다. 황부자는 급히 의원을 불렀어요. 하지만 딸을 진찰한 의원은 따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병은 처음 이라 라고 말하였지요. 의원님 약이라도 지어주십시오. 의원은 고개만 갸우뚱거렸어요.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 딸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황부자가 신발도 신지 않고 김서방에게 달려왔지요. 김서방은 어젯밤 자기가 들은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니 어서 죽은 버드나무를 위해 제사를 지내시오. 내가 오늘 밤도 나무들 얘기를 들어보겠소. 황부자는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었지요. 김서방은 어젯밤 들어갔던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갔어요. 해가 지고 밤이 깊었답니다. 버드나무 할아버지 오늘은 또 어딜 가십니까? 응 오늘도 황부자 집에 가네. 황부자가 오늘 제사를 지내거든. 나무를 뺀 것은 괘씸하지만 용서해 주려고 하네. 예 그거 참 잘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손님이 있어 같이 못 가겠습니다. 괜찮다네. 그럼 잘 있게나. 김서방은 그날 밤은 편히 잘 수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딸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지요? 황부자는 김서방에게 자꾸만 머리를 숙였어요. 은혜라니요? 앞으로는 나무를 함부로 베지 마십시오. 예 그럼요. 이제 나무를 아끼겠습니다. 김서방은 황부자가 주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황부자는 그 돈으로 다시 한번 제사를 지내기로 하였지요. 이번에는 윗들 버드나무 한테요. 버드나무 앞에 상이 놓였답니다. 시루떡과 과일 마른 생선이 차려졌지요. 황부자가 술을 따르고 절을 하였어요. 그리고 제문을 읽었지요. 제문에는 황부자가 잘못을 니우친다고 쓰여있었어요. 버드나무에게 제사를 지냈으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김서방은 인사를 하고 동생 집을 향해 길을 떠났답니다. 밤나무와 밤절 조선 인조 때의 일이랍니다. 충청도 연기의 금병산 기슬계는 절이 있었지요. 절 주위에는 아름드리 밤나무가 우거져 있었어요. 어느 해 여름 한스님이 이 절에 와서 지내었지요. 절에 온 첫날 스님은 저녁 예부를 드리기 전에 밤나무 숲을 거닐었답니다. 이파리가 무성한 밤나무들을 찬찬히 살펴보던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이상하구나. 왜 밤나무에 밤송이가 달려있지 않은 것이지? 한두 그루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밤나무가 그렇잖아. 스님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마침 마을 사람이 지나가자 그를 붙잡고 물어보았지요. 여기 밤나무들은 어찌하여 밤송이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이 대답하였어요. 저희들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밤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산신령을 노하게 한 적이 없는데도요. 다른 마을 사람들은 우리 마을 밤나무를 보고 화초 같은 밤나무라고 비웃기도 한답니다. 스님은 절에 돌아와서도 밤나무에 대한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밤나무라 참 희한한 일이로구나. 스님은 부처님께 예보를 드리며 이렇게 빌었답니다. 밤이 열리지 않아 이곳 사람들은 밤맛을 보지 못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가난한 마을인데 밤이라도 실컷 까먹어야지요. 부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밤나무에 주렁주렁 밤송이가 달리게 해주십시오. 스님의 기도를 부처님이 들으셨는지 잠시 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님의 눈앞에 갑자기 밤나무 숲이 펼쳐지더니 부처님이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껄껄 웃으며 사라지는 것이었어요. 예보를 드리던 스님은 눈을 비비고 앞을 보았지요. 그러나 이미 밤나무 숲도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이상한 일이네. 어찌하여 갑자기 밤나무 숲과 부처님이 보였을까? 스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예불이 끝나자 법당에서 나왔답니다. 곧장 밤나무 숲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스님은 밤나무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세상에 밤나무마다 밤송이가 주렁주렁 달렸잖아.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스님은 자기 눈을 의심해 다시 한번 밤나무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파리만 무성하던 가지마다 밤송이들이 그등 매달려 있었지요.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먹을 것이 부족한 마을 사람들이 밤이라도 실컷 까먹게 해달라고 하였더니 스님은 감격하여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였답니다. 그날부터 스님은 밤나무 숲을 정성껏 가꾸었어요. 그리고는 밤송이가 잘 열리기를 기다렸지요. 가을이 되자 밤나무들에는 가지가 휘어지도록 잘 익은 밤이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스님은 한박 웃음을 지으며 밤을 땄지요. 밤농사는 풍년이었어요.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주먹만한 밤을 한 자루씩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고도 밤이 많이 남아 절 곳간에 가득 저장해 놓았지요. 그해 나라에서는 큰 난리가 났답니다. 이 과리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해 버렸지요. 인조는 그 전에 피난길을 떠나 신하들을 데리고 충청도 공주로 향했답니다. 인조 일행이 충청도 연기의 금병산을 지날 때 날이 저물었어요. 이들은 금병산에 있는 절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하였지요. 인조 일행이 들이닥치자 절은 발칵 뒤집혔어요. 스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해야 하였어요. 임금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야단이 났네. 우리 절에는 맛있는 음식이 없는데. 주지 스님이 울상을 지었답니다. 그때 밤나무 숲을 돌보는 스님이 주지 스님에게 말하였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절에는 맛있는 밤이 있습니다. 임금님이 밤을 좋아하실까. 다른 과일이 없으니 그거라도 바치도록 합시다. 스님은 곡간에서 밤을 꺼내 구워 인조와 대신들에게 바쳤지요. 인조는 대신들과 밤 한 개를 까먹더니 탄성을 내질렀어요. 오 이 밤이 참으로 달고 맛이 있구나. 천하 별미야. 곁에 있던 영의정 이원익이 맞장구를 쳤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소신이 팔십 가까이 살았지만 이렇게 맛있는 밤은 처음 먹어봅니다. 인조와 이원익을 비롯한 대신들은 밤맛에 흠뻑 빠졌답니다. 서로 경쟁이나 하듯 밤새도록 밤을 까먹었지요. 그러자 바빠진 것은 스님들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장작불로 밤을 굽고 다른 한쪽에서는 솥에 밤을 찌었지요.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답니다. 그래도 스님들은 즐거웠어요. 임금님과 대신들이 밤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다음 날 인조 일행이 떠날 때 스님들은 임금님과 대신들을 위해 밤 몇 가만히를 실어 보냈어요. 그 뒤 이괄의 난이 진압되어 충청도 공주로 피난을 떠났던 인조가 한양으로 무사히 돌아왔지요. 어느 날 인조는 조정회의에서 영의정 이원익에게 말하였어요. 영상대감 영기땅 금병산에 있는 절에 큰 상을 내려야겠소. 이원익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절에 큰 상을 내리시겠다니요. 어인명이십니까. 인조가 호통을 쳤지요. 영상대감은 나보다 밤을 많이 까먹었으면서 그 절을 까맣게 잊으셨소. 피난 갈 때 하룻밤 묵었던 절 말이요. 아하 그 절이요. 소신이 깜빡하였습니다. 인조는 절에 큰 상을 내렸고 이때부터 그 절은 밤절 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밤절은 현재 없어졌지만 절이 있던 지금의 연기군 금남면 영대리의 작은 마을은 밤절이라 불리고 있답니다. 은혜를 베푼 나무 도령 아주아주 먼 옛날 어떤 산에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천년이 천년이 넘었는지 만년이 넘었는지 나무 자신도 알지 못했다나요. 오래된 나무는 키가 크고 이파리도 무성하게 도다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드리웠어요. 그 그늘에서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가 놀다 가고는 하였지요. 그러다가 선녀는 하늘나라의 교유를 어기고 오래된 나무와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리하여 나무 도령이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고 오래된 나무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일곱 살이 될 무렵 선녀는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돌아오지 않으면 하늘님이 큰 벌을 내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거든요. 엄마를 잃은 나무 도령은 아버지인 오래된 나무와 둘이서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바람이 거세게 불더니 큰 비가 내렸답니다. 그칠 줄 모르고 여러 날 동안 마구 쏟아진 큰 비는 삽시간에 세상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렸어요. 오래된 나무도 뿌리가 뽑혀 넘어졌지요. 예야, 하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세상을 다시 만들려고 큰 비를 내리셨구나. 너는 내가 보살펴줄 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여라. 우선 내 등에 타거라. 나무도령은 얼른 오래된 나무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오래된 나무와 함께 정처없이 물결을 따라 떠다녔지요. 어디로 얼마쯤 갔을까요? 어디선가 도움을 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이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니 홍수에 떠내려가는 수많은 개미떼 였답니다. 아버지, 개미떼를 태워주세요! 나무도령이 안타까워 마라였어요. 그러자꾸나 개미들아 내 등에 올라타렴. 오래된 나무가 허락하자 개미들이 오래된 나무에 뿌리를 타고 올라왔어요. 또 얼마를 갔을까요? 이번에는 모기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었지요. 아버지, 모기들도 살려주세요! 그러자꾸나! 나무도령과 오래된 나무는 모기들도 구해주었어요. 모기들은 오래된 나무의 이파리와 가지에 내려앉아 지친 날개를 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요? 어디선가 철양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의 또래인 어린 소년이 물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답니다. 아버지, 저 아이도 태워주세요! 나무도령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하였어요. 그런데 오래된 나무가 딱 잘라 말하는 것이었지요. 안된다! 그냥 가자꾸나! 그때 그 소년이 또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저는 헤엄을 못 칩니다! 나무도령은 그 소년이 너무 가여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부탁해 보았지요. 아버지, 헤엄을 못 친대요.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오래된 나무는 묵묵히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살려주세요! 이젠 힘이 없어요! 다시 또 소년이 애타게 부르짖었지요. 너무 지친 나머지 곧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 금방 죽을 것만 같아요. 어서 구해주세요. 나무도령이 다시 한번 간절히 애원했어요. 그러자 오래된 나무는 이런 말을 하였어요. 얘야, 만약 저 아이를 살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그래도 괜찮아요. 저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어요. 그제야 오래된 나무는 마지못해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해주었지요. 정처없이 헤매던 나무도령 일행은 마침내 어느 조그마한 섬에 닿았어요.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삼봉울이었지요. 큰 홍수 때문에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이 봉우리만 겨우 남겨진 거였어요. 두 아이는 그 섬에 내렸답니다. 개미떼와 모기떼는 나무도령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각각 제 갈 길을 가버렸어요. 그때 오래된 나무가 나무도령에게 말하였지요. 아들아 나는 또 머나먼 여행을 해야 한단다. 언제까지나 지켜보고 있을 테니 꿋꿋하게 살아가거라. 오래된 나무는 홀로 떠나갔어요. 나무도령은 오래된 나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섬에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았답니다. 나무도령은 자기가 구해준 소년과 함께 섬을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집 한 채를 발견했는데 그 집에는 할머니와 두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지요. 여자아이 하나는 할머니의 친딸이었고 다른 여자아이는 할머니의 수양 딸이었대요. 나무도령과 소년은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세월이 흘러 나무도령과 소년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답니다. 할머니는 두 청년을 딸들과 짝지어 주기로 하였지요. 그런데 두 청년 모두 할머니의 친딸과 결혼하기를 원하였어요. 친딸은 마음씨가 곱고 예뻤지만 수양 딸은 게으르고 성질이 사나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도령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청년이 할머니에게 속삭였어요. 할머니 나무도령에게는 남이 모르는 신기한 재주가 있어요. 좁쌀 한 섬을 모래밭에 흘려놓고 겨우 몇 시간 만에 모두 주워 담거든요. 그런데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좀처럼 그 재주를 보여주려 하지 않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나무도령을 불러 재주를 보여달라고 하였어요. 저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나무도령이 영문을 몰라하며 대답 하였어요. 은혜도 모르고 네가 나를 우습게 보는 구나 만일 네가 재주를 보여주지 아니면 나를 주지 않겠다. 할머니가 벌컥 화를 내었어요. 나무도령은 어쩔 수 없이 모래밭에 좁쌀 한 섬을 뿌리기는 하였지요. 하지만 엄두가 나지 않아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개미들이 몰려왔지요. 그까진 일이야 아주 쉽지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애를 이제야 갚게 되었군요. 개미들은 뿔뿔이 흩어지더니 다른 개미들을 끌고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모래밭에 흩어진 좁쌀을 금세 모두 주워 담았어요. 개미떼 덕분에 나무도령은 좁쌀 한 섬을 다시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놀라워하며 나무도령과 친딸을 맺어주려고 하였지요. 그러자 다른 청년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두 딸을 동쪽에 있는 방과 서쪽에 있는 방에 미리 들어가게 하고는 청년들에게 말했답니다. 들어가고 싶은 방에 들어가거라. 자기가 들어간 방에 있는 사람이 너희의 짝이다. 두 청년은 어디로 가야할지 망설였지요. 그때 어디선가 모기떼가 날아왔어요. 모기떼는 나무도령의 귀 옆을 스쳐 지나가며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나무도령님 동쪽 방으로 가세요. 나무도령은 동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방에는 할머니의 친딸이 앉아있었지요. 모기떼의 도움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와 결혼하게 된 것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 두 쌍 부부의 자손이라고 전해진답니다. 착한 사람은 나무도령의 후손이고 나쁜 사람은 나무도령의 은혜를 저버린 청년의 후손이래요. 만약 청년이 나무도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세상은 모두 착한 사람들로 넘쳐났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수리 당수나무와 검둥이 개 워낙 나무가 커서 당수나무라고 불렀답니다. 나무의 높이가 스무 길이 넘고 둘레가 열 아름이나 되었지요. 이 나무 옆에는 오막사리가 한 채 있었답니다. 그 집을 당수나무 집이라고 불렀지요. 경상북도 월성군 안강읍에서 심리쯤 떨어진 곳에 이 당수나무 집이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이 당수나무 집에는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지요. 이 집에 사는 부부는 착한 마음씨 못지않게 살림도 알뜰하게 꾸려나갔어요. 그렇지만 워낙 가난한 형편이라 남들처럼 소나 돼지를 기르지 못하고 부인이 시집올 때 데리고 온 수리라는 검은 개와 검은 고양이 한 마리를 길렀답니다. 그런데 수리는 크기도 하려니와 주인에게 충실하여 부부의 귀여움을 받았지만 검은 고양이는 늙고 쓸모가 없어 오히려 말썽만 부렸지요. 뿐만 아니라 고양이는 극성스러워 가끔 부부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였답니다. 이놈의 고양이를 당장 죽여버릴 테다. 그럴 수는 없어요. 기르던 짐승을 죽이다니요. 이날도 부부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니 고양이가 저녁밥을 먹어 치워버렸던 것이지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인지라 부부는 아침에 미리 저녁밥까지 해서 밥그릇에 담아두고 들일을 하러 나간 참이었어요. 그런데 못된 고양이란 놈이 그 밥을 훔쳐먹었으니 부부의 노여움은 말할 수가 없는 데다가 더욱이 몹시 시장한 판이었거든요. 남편은 사정없이 고양이를 후려쳤어요. 죽어버려라. 오늘은 기어코 죽이고 말테다. 아내는 울상이 되었답니다. 여보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먼 곳에 갖다 버리세요. 안 돼 여전에도 뒷산에 버렸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냐고. 남편은 분노에 타는 눈길로 고양이를 노려보았답니다. 아내의 마음은 몹시 불안하였지요. 수십년 묵은 고양이가 둔갑을 하여 심수를 부린다는 옛 이야기가 생각났던 것이에요. 여보 이번만 참으세요. 멀쩡한 산짐승을 죽이면 동티가 난답니다. 그러나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답니다. 옳지 이제야 생각이 나는군. 이놈을 집 뒤에 있는 당수나무에 매달아서 산채로 말려 죽여야겠군. 그 길로 남편은 야옹야옹하고 청승맞게 우러대는 고양이를 거꾸로 치켜들고는 당수나무로 올라갔답니다. 아내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남편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드디어 고양이는 남편의 계획대로 당수나무에 왼쪽 다리를 메어 달리고야 말았답니다. 고양이는 며칠 동안 죽을 것 같이 몸부림치며 발악을 하고 비명을 지르다가 드디어 충 늘어지고 말았지요. 며칠 뒤였어요. 아침에 눈을 뜬 아내는 대경 실색을 하였답니다. 애구머니나 어린애의 왼쪽 다리에 흉한 털이 났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남편도 그 말에 놀라 눈을 비비면서 어린애의 왼쪽 다리를 들여다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린애의 곱고 보드랍던 다리에 흉한 고양이 털이 잔뜩 솟아나 있었지요. 아내가 울먹거리면서 말하였어요. 드디어 변기가 일어났어요. 늙은 고양이가 심술을 부린 거예요. 당수나무에 매달아 죽인 고양이가 복수를 하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아내가 울음 섞인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데 바로 이때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야옹 야옹 성난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아기가 울어대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아기가 고양이 울음소리를 내는군요.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리고 남편은 얼빠진 사람처럼 고양이 소리를 내며 울고 있는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이렇게 경황없이 지내기를 열흘 한 도사가 집앞을 지나다가 물 한 그릇을 달라고 청하였어요. 부부는 도사에게 물 한 그릇을 올리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다음 애군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답니다. 도사는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나무아미타불 을 연방 외어대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답니다. 고양이가 앙가픔을 하는 구려 어린 것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소 가엾게도 남편은 다시 목이 마르도록 애걸 하였어요. 도사님 어떻게 하면 이 애군을 면할 수가 있습니까? 도사는 한참 동안 염불을 외다가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이 애군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당신 집에 있는 수리뿐이요. 그 개를 잘 먹여서 기운이 나게 해주시요. 도사는 말을 마치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부부는 도사의 말대로 70리나 되는 영천장에 가서 닭을 여러 마리 사다가 수리에게 삶아 먹였고 수리는 밤새껏 닭을 뜯어 먹었답니다. 다음 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수리가 땅을 핥히면서 요란하게 지저대었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부부는 문구멍으로 바깥을 살펴보았지요. 조그마한 불덩어리 한 개가 당수나무집을 향해 굴러오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불덩어리는 당수나무집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져갔지요. 자세히 보니 불덩어리는 고양이의 형체를 하고 있었으며 점점 사나운 불길을 뿜어대기 시작하였어요. 이윽고 불덩어리가 집채만하게 커져서 대문으로 들어서자 대문엔 곧 불이 붙어버렸답니다. 그제서야 부부는 불이야 불이야 하고 외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지요. 그러자 수리는 사납게 지저대며 고양이처럼 생긴 불덩어리에 덤벼들어 물어뜯기 시작했답니다. 괴상한 불덩어리 속에선 고양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수리는 계속 불덩어리를 물어뜯으며 몸부림을 쳤답니다. 드디어 수리의 털에도 불이 붙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집안은 온통 불길에 휩싸여버렸지요. 여보 아기를 어떻게 하지요? 아기가 방 안에 그대로 있어요. 저 불더미 속에 아기야 아기야 아내가 정신없이 외쳤답니다. 남편도 발을 동동 구르며 불타오르는 집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윽고 불덩어리로 변했던 고양이는 간곳이 없고 수리가 꼬리에 물을 추겨가며 불속을 들락거리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부부는 두 손을 합장하고 간곡하게 빌었지요. 수리야 제발 아기를 구해다오. 수리는 계속 꼬리에 물을 축여 불을 끄고 있었어요. 이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요란하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며 억수같은 소나기가 쏟아졌답니다. 하늘도 무심치 않아 수리의 충성심에 간복하였는지 때아닌 비를 내려주는 것 같았어요. 이윽고 비가 개고 당수나무 밑에 아기와 수리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부부는 흐느껴 울면서 당수나무 밑으로 달려갔지요. 아기는 약간의 화상을 입고 칭얼거리며 누워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누워있는 수리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지요. 부부는 주인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애쓴 소리를 쓰다듬으며 통곡을 하였답니다. 여보 고양이 망령을 물리친 소리를 당수나무 밑에 묻어줍시다. 아내가 울음을 그치고 말하자 남편도 눈물을 거두고 당수나무 밑을 넓게 팠답니다. 부부는 몸의 절반이 불에 그을려 죽은 소리를 당수나무 밑에 묻고 고개를 숙여 수리의 명복을 빌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수리를 묻고 나자 아기의 왼쪽 다리에 도단하 있던 고양이 털이 감쪽 같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신기한 이야기가 마을 전해지자 사람들은 일부러 이 당수나무를 찾아와서 영험이 있는 수리의 영혼 앞에 복을 빌었답니다. 우리 자식도 보살펴 주소서 그리고 온갖 애군과 병마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그때마다 사람들은 돌 한 개씩을 수리의 무덤 위에 던졌으며 이 당수나무를 수리당수나무라고 부르게 되었지요. 어린애를 살려낸 충성스러운 수리가 나무 밑에 묻혀있다는 뜻을 길이 기념하기 위해서였어요. 지금도 개의 신에게 효험을 얻기 위해 이 근처 사람들은 어린애가 아프면 수리당수나무를 찾아와서 정성을 드린다고 한답니다. 왕 번나무가 된 섹시 한라산 기슬개 바오라는 젊은이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바오는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어요. 어머니 먹고 싶은 것은 없으세요? 어디 불편하신 곳은 없으시고요? 바오는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깔아드리며 이것저것을 묻곤 하였지요. 예야 먹고 싶은 것도 불편한 것도 없단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어요. 어머니 저는 아버지 목까지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어요. 예야 내 걱정은 말거라. 어머니는 아들이 대견스러웠지요. 어느 해 봄 어머니는 어머니는 아파서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바오는 어머니를 업고 유명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어요. 좋은 약도 다 써보았지요. 그러나 어머니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답니다. 바오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입맛도 없었지요. 어머니 나무를 해오겠어요. 빨리 다녀오겠습니다. 바오는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어깨가 축 쳐져서 걷고 있는데 산길에서 스님을 만났지요. 스님은 바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젊은이 무슨 걱정이 있어? 얼굴에 그늘이 있는데 말이요. 바오는 스님을 보자 금방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어머니가 괜찮으신데 좋은 약을 써도 낫지를 않으십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답니다. 여보게 젊은이 백록담에 올라가 사슴을 잡아 뿔을 다려드리게나 사슴 뿔을요? 그렇다네. 하지만 사슴뿔을 가지고 올 때 누군가가 불러도 절대로 돌아보아서는 안될 것이야. 알겠는가? 바오는 다짐을 하고는 당장 백록담으로 올라갔답니다. 마침 백록담 주변에는 사슴들이 풀을 뜯고 있었지요. 사슴들은 바오를 보고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슴을 어떻게 잡아 뿔을 자를까? 바오는 잠시 망설이다가 흰 사슴에게 다가갔지요. 흰 사슴은 바오를 보더니 그대로 서 있었어요. 사슴아 정말 미안하구나. 바오는 가지고 온 낫으로 사슴의 뿔을 베었어요. 뿔을 베인 사슴은 슬픈 얼굴로 숲으로 뛰어갔지요. 바오는 사슴뿔을 끌어안고 숲을 내려왔어요. 여보세요 도련님 잠시 멈추셔요. 바오의 등 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스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순간 바오는 멈칫했지요. 여자의 음성이 점점 가까이 들려왔어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유급하게 들렸지요. 바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뛰어왔답니다. 바오는 서둘러 사슴뿔을 다렸어요. 어머니 약을 구해왔습니다. 어서 일어나서 드세요. 약을 드신 어머니는 금방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바오는 사슴뿔을 구해온 날 들려오던 여자의 목소리가 자꾸 생각났어요.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굴까? 왜 스님은 돌아보지 말라고 했을까? 바오는 답답한 마음에 백록 땀으로 다시 올라갔답니다. 풀을 뜯는 사슴들 사이에서 어떤 여자가 서 있었지요. 바오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저기 혹시 어제 저를 부르신 아가씨입니까? 네 저는 사슴을 돌보고 있었는데 도련님이 사슴의 뿔을 잘라 가셨지요. 그것이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을 고쳐야 했기에 바오는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사슴뿔을 베어간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면 저는 벌을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바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아버지께 부류를 했지만 도련님의 효성에는 감동을 했으니까요. 그제야 바오는 겨우 마음을 놓았답니다. 다만 제가 심심해서 그러니 저와 놀아주세요. 바오는 아가씨가 좋았어요. 그래서 잠시 어머니 생각을 잊고 있었지요. 낮에는 사슴과 뛰어놀고 밤에는 바위 밑에 오두막을 짓고 잤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바오와 아가씨는 결혼을 하기로 하였지요. 아가씨는 밥을 짓고 바오는 산에서 열매와 풀뿌리를 캐어왔답니다. 어머니께는 며칠 후에 같이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바오는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지만 며칠만 참기로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늦잠에서 깬 바오는 깜짝 놀랐답니다. 집은 온데간데 없고 부인도 사슴도 사라지고 사라지고 없었지요. 여보 여보 바오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요. 어느덧 단풍이 지고 눈이 내렸지요. 바오는 할 수 없이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바오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 어머니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자 너무나 기뻤답니다.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은 여러가지를 캐물었어요. 바오는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이듬해 봄 바오는 다시 백록담에 가보았답니다. 역시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꿈을 꾼 것일까 그게 아니라면 바오는 어리둥절 했답니다. 다만 아가씨와 함께 살던 자리에 꽃나무 한 그루가 서있었어요. 바오는 그 나무에 기대어 앉았지요. 몸이 나른해지더니 스르르 잠이 왔답니다. 서방님 돌아오셨군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에 놀란 바오는 눈을 번쩍 떴답니다. 서방님 놀라지 마세요. 저는 이 나무랍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어찌하여 나무가 되었단 말이오. 바오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저는 원래 한라산 산신령의 외동딸입니다. 그런데 사슴뿔을 잃은 데다가 사람과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었지요. 그 벌로 사슴은 아버지가 모두 데려가고 저는 이렇게 나무가 되었답니다. 아닌데요. 그럴 순 없어. 바오는 소리를 지르며 나무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던 바오가 눈을 떴을 때 나무는 활짝 핀 꽃을 떨어뜨렸지요. 그 후 백록담은 왕번나무의 원산지가 되었고 사슴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나무와 갈대 어떤 강 기슬계에 키 큰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이 참나무는 뿌리가 깊고 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아 늘 뽐내며 으슥거렸답니다. 나는 참 튼튼하단 말이야.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은 없을 거야. 그리고 나는 다른 녀석들을 늘 내려다볼 수 있거든. 참나무는 주위에 있는 키 작은 나무나 풀들을 상대도 해주지 않았답니다. 참나무 아저씨 나무 꼭대기에서는 지금 바람님이 쉬고 계시나요? 어린 찔레나무가 물어와도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참나무야 어째 날씨가 좋지 않구나. 멀리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지 좀 봐주지 않겠느냐. 늙은 소나무의 말에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바쁘니까 참새가 오거든 그때 물어보세요. 저만 잘난 참나무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답니다. 키 키 작은 나무들에게 으스대고 뽐내는 재미로 살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휙 쉑 숲속에 굉장한 폭풍이 몰아쳤어요. 그 바람에 커다란 나무들이 뿌리채 뽑혔지요. 나는 쉽게 안 넘어갈 거야. 참나무는 꼿꼿이 서서 폭풍과 싸웠답니다. 그러나 폭풍의 힘은 너무나 강하였지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구나. 마침내 참나무는 우지끈 부러져버렸어요. 부러진 참나무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거센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갔지요. 겨우 정신을 차린 참나무가 떠내려가다 보니 강 기슭에 갈대들이 멀쩡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요. 저 보잘것없는 갈대들은 왜 부러지지 않았을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멀쩡히 서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내가 상대조차 해주지 않고 무시했던 갈대들 아니야? 갈대들은 물살에 밀려 떠내려가는 참나무를 가엾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참나무는 그 연약한 갈대들을 올려다보며 안간힘을 쓰며 소리쳐 물었답니다. 갈대야! 너는 그 무서운 폭풍 속에서 어떻게 아무런 상처도 없이 살아남았느냐? 나보다 힘도 약할 텐데! 갈대들은 안쓰러운 표정으로 참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불쌍한 참나무야! 폭풍이 나를 해치지 않은 것은 내가 늘 고개를 숙였기 때문이야. 너는 폭풍이 왔는데도 고개를 쳐들고 버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러지고 만 것이지. 바람은 버티거나 뽐내는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해치지를 않는단다. 참나무는 너무나 부끄러워 얼른 얼굴을 돌리고 말았답니다. 회화나무 정령 조선 세조 때 좌이정을 지낸 파성군 이사철의 집이 서울 한성의 흥인지문 안에 있었답니다. 파성군은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짓고 살았지요. 그런데 그 집 앞에 커다란 회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면 꼭 발길을 멈추고 한마디씩 하였답니다. 나무가 엄청 크네.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가 봐. 나무가 참 잘 생겼네. 사람들은 넋을 잃고 나무를 한참 바라보거나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도 하였지요. 파성군의 집에는 사위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파성군의 사위가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지요. 그는 술에 취해 혼자 비틀거리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파성군의 사위는 사청 앞에 이르렀을 때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어요. 사청은 군사훈련을 맡아보던 관하인 훈련원 대청을 이르는데 사람들로 무척 붐볐지요. 사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활 쏘기 시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는 말을 달리며 활을 쏘거나 장쓰는 연습을 하는 사람 격구 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행인들이 지나가기 어려울 지경이었어요. 파성군의 사위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볼맨 소리로 투덜거렸지요. 무술연습도 좋지만 이 한밤중에 웬 소란이야? 길을 막고 있으니 지나갈 수 없잖아. 바로 그때였어요. 무술연습을 하던 한 사람이 사위의 덜미를 꽉 잡았답니다. 네 이놈 어쩌고 어째 우리가 소란을 피운다고 참으로 무례한 놈이로구나. 다른 사람들도 험상 굳은 표정으로 파성군의 사위를 애워 쐈어요. 이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함부로 지나가리 하느냐. 이런 놈은 단단히 혼내주어야 해. 사람들은 우르르 달려들어 파성군의 사위를 밧줄로 꽁꽁 묶었답니다. 파성군의 사위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밧줄로 꽁꽁 묶는 것이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저런 놈은 버릇을 고쳐놓아야 해. 사람들은 일제히 파성군의 사위에게 덤벼들었어요. 그를 길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차고 때리고 하였지요. 파성군의 사위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어요. 잘못했어. 살려주시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개패듯이 때렸답니다. 무슬 연습을 하던 사람들은 한꺼번에 몰려들어 파성군의 사위가 매많은 것을 구경하였지요. 그들은 잠자코 잊지 않고 한마디씩 내뱉었어요. 잘한다. 저런 놈은 버릇을 고쳐주어야 해. 파성군의 사위는 너무 많이 맞아 기절할 지경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구경꾼 가운데 한 키 큰 남자가 앞으로 나왔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매질을 멈추세요. 그 키가 큰 남자는 매질하는 사람들을 꼬집고 파성군의 사위를 감싸 안았어요. 어찌하여 사람을 이리 심하게 때립니까? 이분은 우리 집 주인인데 이렇게 대접해서야 되겠습니까? 썩 비키시오. 키 큰 남자는 밧줄을 풀어주고 파성군의 사위를 부축하여 일으켰어요. 욕 보셨지요. 어서 댁으로 가시지요. 고맙소. 파성군의 사위는 키 큰 남자의 부축을 받으며 걷기 시작하였어요. 그는 몰매를 맞아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요. 하지만 죽지 않을 만큼 맞고 풀려난 것만도 다행이었어요. 나를 구해줘서 고맙소. 아까 나를 주인이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오? 나중에 아시게 될 것입니다. 키 큰 남자는 묻는 말에 선뜻 대답하지 않고 파성군의 사위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파성군의 사위는 대문으로 들어서려다가 멈칫 하였지요. 참 내 정신 좀 보게 어디 사는 누구인지 묻지를 않았잖아. 파성군의 사위는 그의 이름을 물으려고 바로 뒤돌아 섰지요. 그런데 그때 키 큰 남자는 회화나무로 다가서더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어요. 파성군의 사위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버렸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지 내가 귀신에게 홀렸나? 이튿날 날이 밝자 파성군의 사위는 어젯밤 일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놀랍게도 사청 안과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술 연습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럴 수가 내가 꿈을 꾸었나 무술 연습을 하던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아 내 몸이 이렇게 쑤시고 아픈데 파성군의 사위가 겪은 일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였지요. 그날 밤 파성군의 사위가 본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여든 귀신들이 틀림없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파성군의 사위를 구해준 키 큰 남자는 파성군의 집앞 회화나무에 깃든 정령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조선 중기 이후부터 전해지고 있지요. 조선 제12대 임금 인종 때 곡산 부사를 지낸 윤명은이 젊었을 때의 일이랍니다. 그의 집은 서울 한성의 흥인지문 안에 있었지요. 그리고 그의 집들에는 오래된 회화나무 한 그루가 있었답니다. 하루는 윤명은이 친구 집에 놀러를 갔다가 술을 잔뜩 마셨지요. 술에 몹시 취한 그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어요. 밤이 깊어 새벽이 되었답니다. 윤명은은 목이 타서 잠이 깼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난 모르는 남자가 말없이 자기 옆에 앉아 있었어요. 윤명은은 정신이 들자 겨우 몸을 일으켜 비틀비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하였어요. 그러자 그 남자도 천천히 윤명은의 뒤를 따라왔지요. 그때 맞은편에서 한 남자가 다가와 윤명은을 뒤따르던 남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 새벽에 어디를 다녀오는가 우리 집 주인이 밤늦도록 돌아오시지 않아 찾아 나섰다네 길가에 쓰러져 잠이 드셨기에 깨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모시고 가는 길이야. 윤명은은 남자들이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하였어요. 저 남자가 이상한 말을 하는구먼 내가 자기 집 주인이라고 윤명은은 낯선 남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미친 사람인가 싶어서였지요. 윤명은은 집에 도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길을 돌아보았어요. 그때 그 남자가 뜰로 들어서더니 회화나무 앞에서 자취를 감추었지요. 그제야 윤명은은 그의 정체를 알았답니다. 그 남자는 회화나무 정령이었던 것이랍니다. 구슬나무와 옥셈 백두산이 올려다 보이는 도택마을에 천덕이라는 총각이 있었답니다. 천덕이의 아버지는 원래 포수이며 장수였지요. 아버지는 전쟁에 나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였어요. 얼마 후 어머니도 병으로 돌아가시고 천덕이는 아홉 살 때부터 혼자 살았지요. 천덕이는 아버지가 물려준 장검과 활을 가지고 칼쓰기와 활 쏘기를 익혔어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수가 되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날 천덕이는 소백산 넘어 곰산으로 사냥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하늘 위로 독수리 한 마리가 유유히 날고 있었어요. 천덕이는 활을 들고 독수리를 겨냥하여 하늘에 쏘았지요. 화살을 맞은 독수리가 때마침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던 곰의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아차 내가 잠자는 곰을 놀라게 했구나. 천덕이는 곰의 눈치를 살피며 천천히 활을 거두고 장검을 뽑아들었지요. 네놈이 오늘 나와 겨뤄볼 상대란 말이지? 곰은 아빠를 들고 입을 벌리며 으르렁 대었지요. 장검을 든 천덕이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았어요. 그러자 곰은 아빠를 공손히 내리더니 주둥이를 풀숲에 이리저리 비볐답니다. 천덕이는 독수리를 안고 마을로 돌아왔어요. 곰은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어슬렁 어슬렁 천덕이의 뒤를 따라왔지요. 어느덧 날이 어두워졌어요. 천덕이는 갑자기 길가에 푹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지팡이를 짚은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어요. 천덕아 너의 용맹과 너그러운 마음을 보고 왔다. 네가 사는 도택 마을에 장수는 얼마나 있느냐. 천덕이는 입이 얼어붙은 듯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너의 뜻은 크나 혼자 힘으로는 이를 수 없는 일이다. 네가 갔던 곰산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 백두산 폭포가 있다. 그 폭포 위를 오르면 보석이 달린 구슬나무가 있고 그 밑에 옥셈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 구슬 하나만 간직하게 되면 장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더니 신령은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아 이 차가운 게 뭐지? 천덕이가 눈을 떠보니 곰이 앞발로 이슬을 모아 이마에 적셔주는 것이었어요. 아니 곰아 네가 나를 밤새도록 지켜주었구나. 천덕이는 곰과 백두산 신령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답니다. 그 사이 곰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지요. 사흘 후 이른 새벽 이었어요. 천덕이는 마을에서 제일 친한 승비와 함께 백두산 폭포로 길을 떠났지요. 까마득한 높이의 벼랑 꼭대기에서 하얀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답니다. 천덕아 저거 좀 봐. 백두산 폭포의 물줄기야. 천덕이와 승비는 신비로운 광경에 넋을 놓고 있었지요. 백두산 폭포의 절벽을 넘어섰는데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천덕아 더는 못 갈 것 같으니 저기 가서 쉴 곳이 있나 알아보자. 글쎄 이런 곳에 사람이 사는 것이 이상하긴 한데 천덕이와 승비는 빛이 있는 쪽으로 걸어갔답니다. 기둥과 벽 지붕까지 금 은 보석으로 다듬어 세운 집이었지요. 누구 없어 아무도 안 계시요. 천덕이가 여러 번 문을 두드리고 서야 문이 사르르 열렸답니다. 방 안에는 노인과 딸이 하얀 옷차림을 하고 앉아있었지요. 어서 오십시오. 백두산 신령님께서 귀한 손님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인과 딸은 저녁상까지 차려주면서 정성을 다해 대접하였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백두산 밤경치를 보고 싶어 그러니 잠깐 뜨래 나가보겠습니다. 천덕이와 승비는 어딘지 미심쩍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지요. 아무래도 이상해. 우리 포수 할아버지가 준 범가죽 털조고리를 덮고 밤을 보내도록 하자. 이때 방 안에서는 노인과 딸이 수근거렸어요. 저놈들이 우리의 구슬나무를 꺾으러 왔구나. 우리가 주는 독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으니 뜰에 가서 이 부채로 돌을 만들어 버려야겠다. 이윽고 부채를 든 딸은 뒤꿈치를 들고 천덕이와 승비에게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아니 범이잖아. 딸은 갑자기 기겁을 하며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 소리에 천덕이가 벌떡 일어났지요. 딸은 급하게 뛰어가다 문지방에 다리가 걸려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치맛자락이 벌어지더니 긴 꼬리가 보였지요. 아니 꼬리다. 천덕이는 장검을 뽑아 노인과 딸을 칼로 내리쳤어요. 순간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황소같이 큰 여우 두 마리가 누워있었지요. 집은 온대간대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진주 보석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승비야 구슬 나무야 백두산 신령님께서 구슬 한 알만 가지면 장수가 된다고 하셨잖아. 천덕이와 승비는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여기 바위 틈에 샘물이 있어 옥샘이야. 천덕아 여기엔 바위굴이 있어. 천덕이와 승비는 구울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달걀같은 차돌이 깔려있었지요. 천덕이는 차돌 하나를 집어 옥샘에 씻어보았어요. 새하얀 차돌은 서서히 분홍빛으로 변하더니 투구와 갑옷을 입고 활과 검을 찬 장수가 되었답니다. 이럴 수가! 천덕이와 승비는 눈이 동그레졌어요. 구울 안에 있던 차돌을 꺼내 옥샘에 모두 씻었답니다. 차돌은 수백 명의 장수로 변하여 벌떡벌떡 일어섰지요. 저희들은 10년 전 백두산 구슬나무와 샘을 찾아왔던 장수들입니다. 그때 노인과 딸에게 부채살로 맞아 차돌이 되었지요. 이제 우리를 살려주신 두 분을 위해 장수가 되겠습니다. 장수들은 천덕이와 승비 앞에서 무릎을 꿇았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도택마을에 사는 농부의 아들 천덕이와 승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몸들 바를 몰랐답니다. 일어서십시오. 우리를 위해 장수가 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장수가 되십시오. 천덕이와 승비는 목이 말라 샘물을 한 바가지씩 마셨지요. 아, 샘물이 정말 시원하구나.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의 몸이 근질근질 하더니 수백 명의 장수들 사이에 차돌이 우뚝 솟아있었어요. 그날부터 천덕이는 대장이 되었고 승비는 부장이 되었답니다. 꽃을 피운 버드나무 이 세상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득한 옛날이었어요.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아 모든 것이 제 분수를 알지 못하였지요. 새와 짐승이 구별되지 않았고 나무와 풀도 말을 할 때였어요. 지금의 태국이란 나라가 있는 땅의 어느 곳이었지요. 시내가에 덩치가 아주 큰 버드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버드나무는 하늘 높이 팔을 뻗고 발로는 물을 찾아 땅속을 더듬고 있었지요. 어느덧 발밑으로 많은 물줄기들이 파고 들어와 있었어요. 누구야 내 발밑을 잡고 파고 되는 것이 버드나무는 발밑을 향해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 소리는 공중에서 들렸지요. 미안해 나는 땅속 줄기를 갖고 있어서 그래. 소리 나는 쪽을 보니 언제 어디에서 왔는지 낯선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낯선 나무는 키가 하늘에 닿을 만큼 컸답니다. 잎은 버드나무를 닮았으나 몸매는 쭉 고든 것이 어느 나무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지요. 버드나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답니다. 너는 누구며 언제 이곳에 왔니 전에는 못 봤는데 나는 대나무라고 해. 조금 전에 네 발밑 땅속 줄기에서 돋았지. 뭐 조금 전에 내 발밑 땅속 줄기에서 돋았다고 버드나무는 자기의 발밑 땅속 줄기에서 돋았다는 대나무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조금 전에 돋았다는 대나무의 키가 몇십년을 자란 버드나무 키와 거의 비슷한 것도 믿어지지가 않았지요. 사실이야 우리 대나무는 누구나 키가 한꺼번에 자라거든. 나는 버드나무라고 해. 어쨌든 우리는 이웃이니 사이좋게 지내도록 하자. 버드나무와 대나무는 서로 이웃이 되어 나란히 살았답니다. 며칠이 지나자 버드나무 발밑으로 뻗어온 땅속 줄기에서 여러 그루의 대나무가 쑥쑥 돋아났어요. 새로 돋은 대나무들도 금방 크게 자라났지요. 버드나무는 얼마 안 되어 울창한 대나무 숲에 둘러싸이게 되었답니다. 버드나무는 좀 갑갑했지만 큰 키로 하늘만 쳐다보며 참았지요. 여보세요 제가 당신 몸에 좀 기댈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버드나무의 발밑에서 조그만 덩굴이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작은 얼굴에 가느다란 몸뚱이가 누구든지 붙잡아주지 않으면 금방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버드나무는 얼른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싶었지만 팔이 닿지 않아서 안타까웠어요. 덩굴은 대나무와 버드나무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비틀거리며 대나무에게 기어가서 매달렸지요. 그 흉한 걸로 어디에 매달리려고 그래? 저리 비켜. 대나무는 쌀쌀 맞게 쏘아붙였어요. 덩굴은 그대로 주저앉더니 버드나무를 쳐다보았지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대로 있다가는 햇빛도 못 보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 내 몸을 붙잡고 일어서 보렴.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덩굴은 버드나무 몸통을 붙잡고 조금씩 조금씩 몸을 늘리며 위로 뻗어 올라갔지요. 며칠이 지나자 덩굴은 버드나무 가지가 닿는 곳까지 올라갔답니다. 마침내 버드나무는 가지를 뻗쳐 덩굴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자 조금만 올라오면 햇빛을 볼 수 있을 거야. 대나무는 그런 버드나무를 바라보며 입을 삐죽거렸지요. 그런 볼품없는 덩굴은 왜 도와주니? 우린 이웃이잖아. 이웃은 사이좋게 서로 도와주워야지. 한 달쯤 지나자 덩굴은 버드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답니다. 햇살이 쫙 비쳐왔지요. 야 햇빛이다. 나도 햇빛을 다 보는구나. 덩굴은 마구 팔을 흔들며 외쳐대었어요. 그것을 보니 버드나무도 기뻤답니다. 햇빛을 보니 그렇게도 좋으니? 예 너무너무 좋아요. 이제는 꽃을 피울 수 있게 되었어요. 덩굴은 곧 꽃봉오리를 맸더니 분홍색 고운 꽃을 피웠답니다. 이야 너는 참 고운 꽃을 피우는 구나. 버드나무 님도 고운 꽃을 피울 수 있잖아요. 뭐 나도 고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그럼요. 저보다 더 예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한번 꽃을 피워봐야 겠구나. 버드나무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버들 강아지의 연노랑색의 작은 꽃들이 참 예뻤답니다. 분홍과 연노랑이 어울려 버드나무는 온통 커다란 꽃구름이 피어난 것 같았지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나무가 있다니. 사람들은 꽃으로 덮인 버드나무를 쳐다보았어요. 대나무에 가려져서 거기에 버드나무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지내던 사람들은 고운 꽃을 보고 버드나무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꽃을 보러 모여들었어요. 기분이 좋아진 버드나무와 덩굴은 더욱 많은 꽃을 피우고 바람에게 부탁해서 좋은 향기를 사람들 쪽으로 실어 보내었지요. 꽃향기도 참 좋아.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런데 저기 버드나무가 있는 걸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지? 대나무가 버드나무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지. 그랬구나. 이제는 버드나무를 잘 볼 수 있게 대나무를 베어버리는 게 어때? 그거 좋은 생각인걸. 대나무를 모두 없애버리자고. 사람들은 대나무를 베어냈어요. 살려주세요. 이제는 버드나무를 가리지 않겠습니다. 대나무는 울면서 애원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지요. 대나무를 몽땅 베어내자 버드나무에 당당한 모습이 더욱 보기 좋았어요. 그때부터 덩굴은 버드나무에만 매달려 자라며 꽃을 피웠답니다. 그리고 대나무는 절대로 버드나무 곁에는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무 그늘을 판 부자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부자 영감 과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부자 영감 남을 돕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부자 영감 집 앞에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요. 여름 여름 이면 서늘한 나무 그늘이 생겨 더위를 식히기에 좋았답니다. 하 이거 시원하다. 어느 날 부자 영감은 평상을 놓고 부채를 붙이며 졸고 있었답니다. 총각은 그날도 떼약볕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아이고 더워라 잠시 쉬었다 해야겠구나. 총각은 땀을 식히려고 낮잠을 자고 있는 부자 영감의 평상에 앉았답니다. 그러다 총각은 깜빡 잠이 들었지요. 졸고 있던 부자 영감은 인기척에 잠이 깼답니다. 아니 이놈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자빠져 있는 게야 부자 영감은 갑자기 화가 치밀었어요. 네 이놈 어서 일어나지 못할까 왜 남의 나무 그늘에 누워 있는 것이야. 부자 영감은 고래 고래 소리를 지르며 총각을 발로 찼 답니다. 살짝 잠이 들었던 총각은 평상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지요. 아이고 영감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총각은 졸린 눈을 비비며 기지개를 켰답니다. 그래도 이놈이 잠이 덜 깬 모양이구나. 우리집 느티나무 그늘에서 썩 나가란 말이다 이놈아. 총각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답니다. 영감마님 언제부터 이 나무 그늘이 영감님의 것이 되었습니까요? 뭐라고 이 고약한 놈이 처음부터 우리집 앞에 있었으니 내 것이지 그럼 니 것이란 말이냐? 부자 영감은 버럭 호통을 쳤답니다.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동네에 우뚝 솟은 느티나무가 임자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 것이었지요. 영감마님 이 나무는 온 동네 사람들의 것입니다. 허허 이런 어리석은 놈이 있나? 이 나무는 우리 할아버지 께서 심으셨느니라. 그리고 이 둘레에 있는 논들을 보거라. 이게 다 누구의 논이더냐? 총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우리 집 앞 우리 집 논 옆에 있는 나무가 어찌 동네 사람들의 것이란 말이냐? 사실 동네의 논들은 거의 부자 영감의 것이었어요. 총각은 너무 분하고 억울하였지요. 어서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총각은 부자 영감이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허 아무리 자기 집 나무라지만 너무하잖아. 어디 두고 보자. 총각은 주먹을 불 끈지며 꾹 참았답니다. 영간마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부자 영감은 총각의 말에 조금 누그러졌어요. 우리 농부들은 여름철이면 이 나무 그늘이 필요합니다. 제게 그늘을 파십시오. 이 말에 부자 영감은 귀가 솔깃 타였어요. 나무 그늘을 팔면 돈이 생기겠는걸. 욕심많은 부자 영감은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였답니다. 그래 좋다. 그늘이 필요하다면 사는 것이 옳겠지. 이 그늘을 사려면 적어도 단량은 내야 하느니라. 예 영간마님 소인 단량을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이 그늘은 제 것이옵니다. 그럼 여부가 있겠느냐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니 너의 것이지. 총각은 단량의 빚을 내어다가 부자 영감에게 주고 그늘을 샀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날이면 일을 하다가도 나무 그늘에 가서 쉬었답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총각은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지요. 해가 기울자 나무 그늘도 차차 자리를 옮겨 갔어요. 아니 그늘이 저기에 있네. 그늘이 부자 영감의 대문 앞에 생겼답니다. 총각은 대문 앞으로 가서 누웠지요. 총각은 그늘이 생긴 곳이 옮겨질 때마다 그늘을 따라다녔어요. 오 그늘이 어디로 갔나 이번에는 부잣집 담장을 넘고 마당으로 뻗었답니다. 총각은 부잣집 담장에 서서 고민을 하였어요. 내가 그늘을 샀으니 당연히 내 것이지. 총각은 부잣집 마당으로 들어가 쉬었어요. 잠시 후 그늘은 부잣집 안방으로 옮겨졌지요. 총각은 그늘을 따라 부잣집 안방으로 들어갔답니다. 이놈아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느냐 썩 나가지 못할까 부자 영감은 총각을 보자마자 이마살을 찌푸렸어요. 아니 영감 마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영감 마님께서 며칠 전에 소인에게 나무 그늘을 단량에 팔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내 그리하였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소인을 꾸지지시다니요 이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내가 그늘을 팔았지 누가 남의 집 안방까지 들어와도 된다고 하였느냐 영감 마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무 그늘을 샀으니 그늘은 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늘이 어디로 가서 생기든지 그건 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부자 영감은 할 말을 잃었답니다 총각의 말이 하나도 틀린 데가 없었지요 괜히 나무 그늘을 팔았구나 흡질러진 물이니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이럴수록 총각은 부자집 안방을 자주 드나들었지요 일을 하다가도 안방에 드러누워 잠을 잤답니다 부자 영감은 말도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영감은 귀한 손님들을 초대하였지요 사랑체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나무 그늘이 사랑체 안으로 옮겨갔답니다 총각도 친구들을 데리고 사랑체에 들어왔어요 농사를 짓는 총각과 친구들은 더러워진 옷을 입고도 벌렁 벌렁 음식상 옆에서 툭툭 털었답니다 부자 영감과 손님들은 총각과 친구들을 보니 어이가 없었지요 아니 자네들은 어찌하여 여기까지 손님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부자 영감님께 그늘을 샀습지요 총각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어요 부자 영감은 옆에서 멋쩍게 헛기침만 하였답니다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나 이 인심을 베풀어야지 그러게 말이야 나무 그늘을 팔다니 태어나서 그런 일은 처음 보네 손님들은 제각각 부자 영감을 욕했답니다 이 사람하고 같이 있다가는 우리까지 물들겠네 자 어서 일어나자고 앞으로 절대로 이 집에 오지 마세 귀한 손님들은 불쾌한 얼굴로 돌아갔답니다 부자 영감은 손님들로부터 망신을 톡톡히 당하였지요 친구를 다 잃게 된 부자 영감은 집을 두고 이사를 갔답니다 그 후 커다란 느티나무는 동네 사람들의 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마귀가 준 나뭇잎 옛날 어떤 곳에 소금 장수가 살았답니다 어느 날 소금 장수는 소금을 짊어지고 장사를 떠났지요 고갯마루에 잃은 소금 장수는 정자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니 저게 뭐지 사마귀 한 마리가 정자나무에서 기어 나오는 것이 보였답니다 이마에 나뭇잎을 붙인 사마귀는 매미 옆으로 다가갔어요 이상하게도 매미는 도망가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지요 사마귀는 살금살금 다가가 매미를 한 입에 잡아먹어 버렸어요 매미를 다 먹은 사마귀는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사라졌답니다 소금 장수는 신기한 구경거리를 보듯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였어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내려와 돌멩이에 떨어졌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소금 장수는 눈이 둥그레졌어요 나뭇잎이 붙은 돌멩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지요 소금 장수는 더듬거리며 나뭇잎을 찾아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신기하게도 다시 돌멩이가 보였답니다 이상한 나뭇잎이잖아 소금 장수는 중얼거리며 이파리를 주머니 속에 잘 넣어두었어요 아이고 이제 일어나야겠는걸 소금 장수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답니다 저녁 낮절 소금 장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대문 앞에서 소금 장수는 주머니에 있던 이파리를 이마에 붙였답니다 방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앉아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아내와 아이들은 자기를 보고도 아는 채 하지 않았지요 이 녀석들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인사도 하지 않느냐 아버지는 아이들을 꾸짖었어요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소리에 방을 두리번거렸지요 이상해요 어머니 아버지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어머니를 보았답니다 여보 내가 왔소 소금 장수는 아내를 보며 말하였어요 이상하구나 분명히 너희들 아버지 목소리가 맞는데 말이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소금 장수는 이마에서 나뭇잎을 떼어냈지요 아버지 언제 들어오셨어요 아이들은 그제야 인사를 하였어요 소금 장수는 다시 나뭇잎을 이마에 가져다 대었답니다 아니 방금 여기 계시던 너희 아버지가 어디 가셨느냐 아내는 남편을 찾느라 야단 법석 이었지요 소금 장수는 나뭇잎이 정말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하였어요 나뭇잎을 비단에 잘 싸서 주머니에 넣어두었지요 그 뒤 소금 장수를 그만두고 산에서 산짐승을 잡기로 하였답니다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노르나 토기가 있는 곳으로 가면 날 몰라보겠지 그럴 때 짐승을 잡으면 소금 장수는 상상만 해도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왔지요 다음날 소금 장수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마에 나뭇잎을 붙이고 사냥을 시작했답니다 소금 장수의 생각대로 짐승들은 쉽게 잡혔지요 멧돼지와 꽁도 잡았답니다 소금 장수는 잡은 짐승을 장에 팔고 그 돈으로 쌀이나 음식을 샀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사냥을 잘하셔서 정말 좋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은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으며 지낼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이서방이 소금 장수를 찾아왔어요 자네 소금 장수를 하지 않고도 잘 살게 되었다고 들었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서방은 정말 궁금하였지요 소금 장수는 소금을 팔러 갖다가 주어온 나뭇잎 얘기를 해주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서방은 소금을 지고 장사를 하러 떠났답니다 그래 이 나무로구나 여기서 쉬어야겠다 이서방은 소금 장수가 가르쳐준 정자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지요 쉬면서 사마귀를 기다렸지만 사마귀는 커녕 나뭇잎도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아무래도 안되겠다 이서방은 벌떡 일어나 정자나무를 올려다보았어요 아마 이 정자나무 이파리 가운데에 하나가 이상한 잎사귀겠지 이서방은 정자나무에 올라가 작대기로 나뭇잎을 떨어뜨렸답니다 소금을 쏟아버리고 그 자루에 나뭇잎을 잔뜩 담아서 짊어졌지요 집으로 돌아온 이서방은 방에다 나뭇잎을 쏟아놓았어요 여보 여기에서 이상한 나뭇잎을 찾아야 하오 아내는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나뭇잎을 찾았답니다 자 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얘기해봐요 남편은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며 말하였어요 보입니다 남편은 다시 다른 나뭇잎을 붙이고 물었지요 여보 내가 보이는지 얘기해봐요 보여요 이서방은 이마에 나뭇잎을 붙였다 떼었다 하였지요 밤이 깊도록 이서방은 아내에게 자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물었답니다 이서방은 이서방은 보물이 될 잎사귀를 찾느라 정신이 없었지요 아내는 졸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 하였어요 여보 언제까지 일해야 해요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내에게 물었답니다 잠이와 눈이 감기던 아내는 남편이 다시 묻자 아이고 안 보여요 정말 안 보여 아내는 길게 하품을 하며 푹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남편은 안 보인다는 아내의 말에 신이 났지요 나뭇잎을 비단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답니다 다음 날 이서방은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장에 나갔어요 어느 가게에 들어가 돈을 집어가지고 나오려 하였지요 아니 이놈이 미쳤나 대낮에 남의 가게에 들어와 돈을 훔쳐가느냐 가게 주인은 이서방에게 훔쳐간 돈을 돌려받고 내쫓았답니다 아니 어지된 일이지 이서방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비단 가게로 들어갔지요 그곳에서 비단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어요 이런 도둑놈을 보았나 대낮에 도둑질을 하다니 이런 못된 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가게 주인은 이서방을 끌고 관가로 갔답니다 다 도둑질을 도둑질을 포기하지 않고 도둑질을